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 김서희 양입니다. 장래 희망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니까 또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조금 더 관심 갖고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서희에게 수학은? 생각주머니를 늘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시 같은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과거는 국어잖아요. 독특한 감성을 지니고 있는 서희는 과연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서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왔군요. 집에 돌아온 서희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할머니. 앉아서 좀 쉬어서. 잘 쉬어서 이거 먹고. 할머니가 있으면 저런 게 좋아요. 잘 챙겨주니까. 게다가 할머니하고 관계도 아주 좋아 보이죠. 그렇죠. 할머니가 오늘 발레를 배우고 있는데 발레를 배우고 싶어요. 최근 발레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발레를 배우고 있다는 서희. 할머니에게 요즘 배우고 있는 발레동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며 동작이며 정말 유연하죠. 할머니와의 사이. 할머니와의 사이가 참 좋아 보이는 서희. 그런데 엄마는 어디 계신 걸까요? 아빠하고 저하고 둘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외할머니가 서희를 봐주셔요. 그래서 지금 서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 과정을 제가 지금 잘 맞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걱정스럽고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그럼 서희의 학습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쉬고 있는 서희 이 정도면 충분히 쉰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순간 결국 보다 못한 할머니가 서희에게 공부하라고 말하지만 할머니의 잔소리에도 꿈쩍 않더니 저학년 때는 저런 게 중요하죠 습관을 잡아주는 것 결국 할머니에게 짜증까지 냅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셨으면 꼼짝도 못할 텐데 원래 할머니한테는 저렇게 하고 싶죠 간혹 애들이 할머니한테 버릇없이 약간 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어머니가 약간 속상하실 것 같아요 왠지 공부하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놀고 있는데 공부하라고 해서 학교에서는 1시간 넘게 공부하는데 왜 자꾸 저한테 공부시키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할 것 다 했는데 왜 집에까지 와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1학년이니까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오히려 유치원 때는 5시에 왔어요 집에 제가 학교를 가서 더 늘렸다고 생각한다면 방과 후 수업을 조금 더 늘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학교 가면 시간이 더 많아서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된 거예요 시간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항상 시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서의 수학 공부가 좀 귀찮고 힘들 수 있는데 일단은 저학년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겠죠 유치원에 비해서 아마 초등학교는 수학 공부에 집중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마도 학교에서도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번엔 티비까지 보면서 놀고 있는 서희 결국 할머니의 2차 제재가 들어가고 노는 걸 포기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시작합니다 잘 읽어보고 잘 써 다행히 걱정과 달리 한 문제 한 문제 집중해서 풀기 시작하는 서희 그래도 해야 할 일은 잘하는 모습이죠 바로 집중해서 잘하네요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공부량은 태블릿 학습하고 있는데 두 장 반 정도 동영상 강의도 잘 듣고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자세를 잡기 시작하는데 설마 갑작스레 켜지는 티비 그리고 함께 돌아가는 서희의 고개 티비와 함께 서희의 집중력도 날아가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려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콩밭 아니 티비 속으로 가버리고 이 정도면 티비를 보는 건지 공부를 하는 건지 모를 지경 근데 지금 화면에서는 할머니만 나오시잖아요 근데 평소에도 다른 가족들도 역시 서희가 공부할 때 티비를 많이 보시는 편이래요 결국 시선은 문제집에서 티비로 고정되고 맙니다 아이가 학습을 할 때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두 장 반 정도니까 한 30분만 딱 끄고 일단 딱 끝내놓고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거실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은 상황 그래서 그런지 하루 두 장 반의 문제를 푸는데도 시간은 30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은 30분 학습이면 충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아이가 집중을 해야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드디어 수학 공부를 끝낸 서희 하지만 왠지 힘들어 보이는 모습인데 혹시 서희는 수학을 안 좋아하는 걸까요? 좋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왜 좋지도 않고 쉽지도 않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좋아하는 거는 너무 좋아하는 줄 알고 많이 시킬까 봐 좋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수학이 쉬운데 자꾸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아 대박이네요 본신 말하는 게 정말 귀엽네요 이게 왜냐하면 원래 보통 군대에서 트지 말라고 뭐 잘한다고 그러면 계속 시킨다고 뭐든지 못하는 척해야 하는데 벌써 알고 있어요 수학 실력 자체는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수학에 대해서는 그닥 긍정적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수학이 쉽다는 서희 과연 실력은 어떨까요? 서희요 제 학생이 서희 수학 실력 좀 알아보려고 문제 가져와 봤는데 풀 수 있을까? 네 쿨하게 문제를 받아둔 서희 잘 풀 수 있을까요? 이번엔 방해하는 사람도 TV도 없어서 그런 걸까요? 학습지를 풀 때보다 더욱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요 시험 결과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채점 결과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맞춘 서희 사실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엄마가 연산학습지를 시켜 기본 실력은 탄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최근 들어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학습지를 계속 보다가 이게 제가 이제 가끔 확인을 하는데 볼 때마다 더하기 빼기를 굳이 이렇게까지 시키지 말자 애가 너무 좀 지겨울 것 같은 거예요 그 문제를 계속 투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냥 학습을 중단을 하고 그건 중단을 하고 그냥 기본 지금 학년 레벨에만 맞게 얘가 패드로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연산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좀 이렇게 학년에 맞게 그 정도 어느 정도만 할 줄 알면 그거를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제가 어려워요 저도 지금 서희가 근데 꽤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연산을 더 할 필요는 없고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 저런 결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으셨는데 어머니 결단력 있으시네요 그럼요 네 불안하시거든요 멈추면 현명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드디어 모든 공부를 끝내고 마음 편히 쉬고 있는 서희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일을 마친 엄마가 들어옵니다 엄마 엄마 아이고 아유 세상에 목소리가 아주 그냥 아까 인터뷰할 때 너무 다르네요 그렇죠 엄마를 반갑게 맞이하는 서희 어라? 그런데 엄마가 오늘 서희가 뭐하고 놀았는지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공부는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선 물어보지 않는데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제가 평상시에는 제가 평상시에는 서희가 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냥 믿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일곱 살 때 통화를 할 때는요 엄마 되게 반갑게 저를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은 왜? 알았어 이런 식으로 되게 엄마 전화를 되게 엄마가 또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했구나 전화하면 목소리가 벌써 어두우니까 못 물어봐요 궁금한데 안 물어봐요 그냥 친구하고 잘 놀았어? 학교생활 재밌었어? 그래 알았어 그러다가 궁금하니까 서희야 근데 이러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어둡다는 건 엄마하고 공부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서희와의 관계를 생각해 평일에는 학습에 관해 별다른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는 엄마 하지만 서희도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더 신경 써주고 동생한테는 신경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생 어리다 보니까 자꾸 아빠도 신경 써주고 엄마까지 더 신경 안 써주면 공부 시험 볼 때 떨어질 것 같아서 엄마가 공부할 때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주 귀여운 협박인데요 엄마한테 1학년다운 생각이기도 하고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집에서는 공부하기 싫지만 엄마가 함께 해준다면 수학을 좋아할 것 같다는 서희 하지만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 입장에선 공부를 봐주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게다가 연산학습도 학습지도도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 엄마의 고민은 더욱 커진 상황 이런 서희와 엄마를 위한 수학학습법 어디 없을까요? 수다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서희를 만나봤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1학년에도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수학을 안 하고 싶은 그 이유가 너무너무 정당하게 있어요 지금 딱 보니까 학교에서 1시간 넘게 하고 갔는데 내가 이걸 집에 와서 왜 또 해야되고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자꾸 해야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네요 선생님 사실 영상을 보면 실력이 나빠 보이진 않아요 실력이 좋은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수학학습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게 너무 느껴져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게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인은 우선 학교 공부가 힘들어서입니다 엄마가 아까 어떻게 말했냐면 유치원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이 했는데도 힘들어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힘들어한다고 했는데 유치원 때는요 아이들이 좀 활동 위주의 학습을 해요 몸을 움직이면서 그런데 학교는 어때요 초등학교 오면 물론 활동 위주긴 하지만 앉아 있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학습한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굉장히 큰 변화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힘들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집에서도 그 학습을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걸 왜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또 생각을 해보면 수학 자체가 재미없어서 요건 또 첫 번째 이유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지금 태블릿 PC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좀 흥미 놀이 수학보다는 학습 문제풀이에 가까운 수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재미없는 수학을 또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고 있으니 아이가 수학이 싫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엄마의 관심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죠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내가 공부하는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엄마는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거예요 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이 서희의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잘 봐준다고 하지만 엄마에 대한 그 관심이 좀 더 원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럼 좀 더 흥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공부 싫어 라고 하지만 수학 개념 이해 잘 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수학에 대한 흥미만 좀 더 불어 넣어주고 엄마가 관심만 좀 더 가져준다면요 이 고민은 해결이 될 겁니다 네 네 저는 그 서희가 공부하면서 TV 소리 나니까 자꾸 이렇게 몸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보기만 해도 목이 막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 공부보다도 오히려 청추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바른 허리를 위해서라도 TV를 좀 안 보는 방향으로 아니면 책상을 돌려주세요 그냥 차라리 차라리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수학을 재미없지 않고 그리고 재미있게 놀이 수학 쪽으로 좀 연결해주는 것과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좀 해결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학이 쉬운데 왜 자꾸 해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수학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선생님 네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한 실력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만하군요 네 다행히 지금 기본 실력은 아주 좋습니다 1학년 수준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홀수착수 문제에서 한 문제 틀렸는데 이 부분만 잘 해결해준다면 뭐 지금 현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수학 실력은 잘 갖춰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집에 와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충분히 1학년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들어오면 선생님에 따라서 수업 자체가 좀 딱딱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보다 더 집중적으로 학교 생활이 어떤지 학교 생활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지금 서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교 공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에 와서 하는 이 수학 공부를 싫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즐겁게 좀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서희가 말했잖아요 나한테 좀 쉬운데 왜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려운 걸 주나요? 네 약간은 서희는 기초적인 실력이 있으니까 지금보다 약간 좀 수준 있는 문제집으로 해서 오히려 그 수준에 맞춰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서희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창의력 문제집을 하루에 원하는 만큼 혹은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풀어보는 것이 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서희를 서점에 데리고 가서 서희가 직접 고른 것을 이렇게 공부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어머님께서 그 연산 반복 학습 중단하셨잖아요 저는 이 점은 매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많은 학생들이 그 반복 연습에 의해서 수학이 많이 질려합니다 흥미 떨어지면 더 안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공부가 좀 재밌다 혹은 흥미가 있다 그런 것들을 유지시켜주는 거 그걸 또 알려주는 거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도 또 이렇게 안 받쳐주면 중요하죠 공부하기 좀 어려우니까 아까 우리 봤듯이 공부할 때 네 팀이 조금 자제해 준다든가 또 그에 반해서 공부방을 또 따로 마련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후속 대책도 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머님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희를 또 지원해 줘야겠네요 재미있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네 네 팀을 드리면 놀이수학인데 놀이수학이 어떤 것이 있나요 보드게임도 되고요 블록 조립하는 것도 되고 수학 뭐 동화책이 있는 것도 사실 수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퀴즈 같은 것도 굉장히 애들이 재미있게 수학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주중에는 이걸 잘 활용하고 있는지 엄마가 확인하고 뭐 칭찬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서희의 흥미는 올라갈 수가 있고요 더불어 또 엄마가 나한테 관심도 가지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종이를 하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큰 종이만 하나 줘도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뭐 색깔 펜으로 맞아요 수학 개념을 뭐 누워서 써도 되고 앉아서 써도 되고 재미있게 오늘 배웠던 개념을 써보는 거예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어떤 개념을 배우냐면 큰 수와 작은 수 길이 넓이 이런 거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재미있게 그림도 그리면서 하다 보면은 수학 개념을 익힐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서희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 같고요 그리고 서희가 국어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책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거는요 인터넷 강의로 활용하셔야 돼요 인터넷 강의를 보면 어떻게 만드는지 뭐 캐릭터를 따라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태블릿 PC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건 좀 흥미랑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인터넷 강의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되면 서희가 수학에 대한 흥미를 많이 가질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서희가 공부를 더 많이 시킬까봐 수학은 좋지도 않고요 싫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30분 정도 공부할 양을 주고 30분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공부를 하면 더 이상 강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희는 수학에 대해서 거부감도 좀 줄어들고 집중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발전도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뭐 윈윈 전략을 가져왔어요 어디게요? 서희가 주로 할머니하고 같이 있잖아요 이 할머니의 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서희의 또 이 수학에도 도움이 되는 바로 이 미나토 1타 쌍피 전략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초등학교 배웠는데 일단 과학이 20점이고 띠가 5점 P가 1점이에요 이거 계산하다 보면은 덧셈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약간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 고스도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거기 곱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그래서 할머니나 있으면서 TV 보고 그러지 말고 이거 하다보면은 할머니한테도 도움되고 수학 공부도 되고 치매 예방도 되고 그렇죠 이 친정한 놀이 수학이에요 효심도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네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조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아이들이 또 그런 면에서 좀 득을 보는 경우가 왕왕이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수학 공부에 관해서 좀 즐겁게 그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은 지금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엄마의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던 우리 서희의 마음을 좀 한번 읽어봐야 될 텐데요 다른 검사 결과를 좀 바탕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자기조절력 부분을 보면 일단 학습 동기나 정서 부분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높은 점수인데요 다만 좀 자율성이 좀 지나치게 낮은 상태라서 전반적으로 자기조절 영역이 보통의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특별히 공부를 해야 될 어떤 이유를 잘 못 찾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뭔가는 잘하고 싶은데 이 공부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걸로 잘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높여주시려면 부모님께서 좀 긍정적인 학습 피드백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초등학교 들어오더니 이러니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 좀 긍정적으로 학교에 들어오더니 훨씬 언니다워지고 훨씬 의젓해졌다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자율성도 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자기조절 영역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학습 습관 부분은 보통 수준인데요 그렇게 낮진 않은데 언어 능력이 높은 거에 비해서 독서 수준은 좀 다소 낮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독서 수준을 높여주면 이미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 또 국어도 좋아하니까 그 부분을 높여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그냥 단순히 책을 읽어라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책을 읽은 뒤에 독후 활동을 함께 해주시면 같이 얘기도 좀 나눠보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서희가 독서 능력도 높아지고 또 엄마한테 또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만족감도 줄 수 있죠 그렇죠 학습 기술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다만 수업 집중도가 확실히 좀 떨어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오늘 뭐 배웠어 이거보다는 오늘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셨어 이렇게 오늘 뭐 급식은 뭐 먹었어 학교 생활적인 부분을 좀 접근하시면 수업 집중도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준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 결국은 집에서 하는 공부도 즐겁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머님이 현실적으로 맞벌이시라 좀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바쁘시죠 바쁘겠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와서 서희에게 오늘은 뭐 어땠어 어떤 걸 했어 하면서 블록조립 한 거라든가 아니면 문제 풀어놓은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이렇게 잘했구나 칭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서희가 전화를 하면 공부했는 거 물어볼까봐 목소리부터 좀 어두워진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얘기하기가 좀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또 반면에 서희는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 방식에 따라서 서희가 관심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엄마가 지속적인 관심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엄마가 피드백을 해 주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피드백 뭐 채점 이런 거는 선생님이 해 주시되 엄마는 매일 돌아와서 이걸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칭찬만 하셔도요 서희가 집에서의 학습도 굉장히 재밌어하고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칭찬과 보상은 이런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계획표를 잘 지키고 수행한 거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생활수과를 잡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습수과를 잡아줄 수 있을까 목표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함께 계획표를 좀 짜주시고 할머니 계시니까 할머님이 중간에 체크하시는 것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지켜졌는지 좀 확인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이 사실 이런 걸 또 했어 안 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거부감 생길 것이고 그럼요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으로 피안하게 안 하는 듯 하는 그런 약간의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서 상황 체크를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표를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고 잡아주시는 거 그 과정도 좋아할 거예요 엄마하고 대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것들을 함께 하면서 엄마와 대화도 느리면서 엄마가 나랑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또 동질감 연대감도 느끼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그동안의 어떤 서운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학습 효과도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엄마의 관심으로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힘드시라도 조금만 관심을 쏟는 그런 대화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희가 바라는 거는 동생보다 나를 좀 더 챙겨줄 수 있겠다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어머님이 티 안 나게 동생은 좀 덜 이뻐하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난 서희 네가 너무 이뻐 이런 것만으로도 일단 서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님을 위한 조언도 좀 부탁드릴게요 첫째들이 많이 겪는 생각이에요 동생보다 내가 뒷전이다 이런 느낌 많이 겪는데요 어머니께서 많이도 말고 조금만 단둘의 시간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외출을 둘이만 한번 해본다든지 그러면 서희가 일단 어머니가 동생보다 자기한테 조금 더 신경 쓴다 그러면 나는 일단 동생보다 더 사랑받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스스로의 소중함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칭찬 많이 해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 특히 결과에 대한 칭찬이 아닌 과정에 대한 칭찬이라는 거 이런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집에서 몇 분간이라도 공부하기로 약속을 했을 때 이 공부를 완수해내면 완수해낸 거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신다면 서희가 그 시간에는 내가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지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집에서의 학습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희의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한테 좀 해줄 얘기가 있는데 저는 TV 보지 말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딱 VR을 딱 끼고 소파에서 혼자 보시면 되는 거예요 VR 보면서 이어폰을 들으면서 서희 공부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VR 그거 하시면 뭔가 또 우리 어머님도 할머님도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럼요 그럼 서희 공부도 얼마나 편합니까 아니 저는요 그냥 시키니까 억지로 억지로 하는 아이보다 이런 질문을 갖는 서희가 더 귀여웠어요 집에서 왜 공부를 해야 돼요 학교에서 다 하는데 이렇게 문제의식이 있는 아이가 나중에 또 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 이런 질문을 할 때 오히려 아 뭔가 좀 아이한테 좀 자극을 주면 더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오늘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놀이수학 또 창의료 수학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도를 조금 높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진짜 관심이 많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어머님이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티 안 나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오늘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서희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않은데 결정적 한방 정리해 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창의력 문제입니다 선행학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학력 문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재미있는 퀴즈 문제라든지 논리력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고력과 수학에 대한 흥미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세요 학습 환경 만들기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재미있는 수학 학습으로 집에서의 학습을 도와주세요 수학을 재미있게 수학이 지겹고 힘들면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수학 학습을 시도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책을 그냥 읽으면 너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꼭 학교에서 독후감을 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읽으면 그 책이 그렇게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공부도 공부라고 느끼는 순간 이 마음의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정말 하기 싫어하는 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아이에게 자산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너무 빨리 수학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옆에서 많은 칭찬과 격려로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의 수학 궁금증 그리고 수학 고민 늘 받고 있으니까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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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